자 안녕하세요 주이탈자 안규였습니다. 자 HLB 오늘 그래도 뭐 좀 반등을 하나 했더니 사실 힘있게 올라주지 못했죠. 근데 중요한 건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는 정말 좋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미국에 있는 연준 의장이 결국은 9월에 금리를 인하한다. 이게 지금 호재성 발언으로 인해서 최근에 시가총의 큰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유한양행 그리고 알테오젠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HLB가 오늘 상승하지 못한 이유 왜 이 큰 음봉을 냈는가 이 부분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은 심장마비 걸릴 이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가볍고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주이탈자 안규수 파이팅! 그리고 여러분도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이니까요.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M&A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M&A 이슈. 자 미리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 그 HLB 자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있죠?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눈에다가 있어요. 과거 이름이 뭡니까? 노터스죠. 노터스. 노터스. 주가를 보게 되면 1대8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기업이에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무상증자는 한 주 들고 있는 사람한테 8두를 더 주는 거예요. 주가를 몇백 끌어올렸죠? 그쵸? 자 HLB 그룹에 인수되면서 이렇죠. 근데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소룩수라는 기업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1대14의 무상증자를 단행했었어요. 근데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소룩수의 전대표였던 김복덕이가 바로 지금 HLB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께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쵸? 항상 말씀드렸을 때 처음 이 부분에선 3월에 분명히 주가는 큰 폭으로 오를 겁니다. 이유는 뭐였습니까? 임상? 아니죠. 바이오 종목은 뭐에 민감하죠? 이젠 알 때 됐는데? 금리. 금리라는 부분이 동결기조로 바뀌면서 보통 바이오 기업들은 부채가 많죠. 임상을 성공하게 되면 대박이지만 그 부분에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바이오 종목들 많이 거래해보셨습니까? 자 아니면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쭉 오릅니다. 근데 이때 설명해드렸던 건 3월 26일날 파이널 리뷰 일정이 공개됐다. 첫날 훼손 이후에 주가의 급락을 예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고 3월 8일날 오른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부분은 피해가자. 데이터. 나오기 전에는. 근데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설명해드렸죠. 잘 보게 되면 이 알테오젠 주가가 언제부터 올라요? 3월부터 오릅니다. 그리고 요번 보게 되면 어때요? 맞아요. 3월 26일날 고점을 찍고 내리죠. 4월 8일날 오르죠. 임상 결과만 달랐을 뿐이죠. 결국 바이오 종목들은 유한양행도 3월에 말씀드렸어요. 자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호전적으로 바뀌고 있구나. HLB도 역시.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9월에 이벤트가 산적해 있죠. 어떤 이슈가 있죠? 첫번째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0.25 0.5 어느정도 내릴 것인가 확정이라는 부분이 이때 결정됩니다. 9월 17일. 그리고 9월에 또 무슨 이슈가 있죠? 폐암. 학회가 있죠. 폐암에 병용용법은 도움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 나왔어요. 9월에 또 뭐가 있죠? 재신청이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 김복덕이 이야기를 하냐면 김복덕씨라고 할게요. 이 전환사체 이야기를 좀 끄집어낼텐데 오늘은 그게 핵심이에요. 전환사체 중에서 여기에 600억의 전환사체를 단행했었어요. 330억의 전환사체를 단행했었어요. 근데 누가 등장을 하냐면 HLB 생명과학을 볼게요. 최근에 전환사체를 단행을 했습니다. 생명과학이 여기서 1200억의 유상증자를 동원하면서 그룹사의 부채 비율을 끌어내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부채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주주들한테 돈으로 더운 거죠. 빚 갚았죠? 근데 빚을 또 냈어요. 언제? 이날. 금낭 나온 날. 얼마? 500억. 근데 명단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HLB와 HLB 생명과학에 대한 전환사체의 그들의 명단을 알 필요가 있는데 잘 봐요. 심장마비 걸리실 수 있어요. 집중하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요. 탐방 이거 좀 다녀오느라. 잘 봐요. HLB 생명과학.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왜 HLB 설명하면서 HLB 생명과학을 이야기하세요?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8월 21일 날짜에 우리가 전환사체 발행을 했는데 500억의 전환사체를 발행합니다. 그쵸? 근데 이 500억의 전환사체를 발행하면서 쭉 내리게 되면 누가 등장을 하는지 이름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JJSC라는 업체가 있어요.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특정인 세력. 이동이라고 있어요. 자 봐요. 금액을 보게 되면 결국은 10배 튀겨먹었던 사람이고요. 자, J. 제가 볼게요. 이동. 자, 그리고 누굴 봐야 되냐면 HLB로 들어가고 들어갈게요. 똑같은 애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따 아까 소룩스의 김복덕이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죠. 전환사체를 발행한다. 근데 쭉 내리다 보면 자, 330억의 전환사체를 발행해요. 자, 누가 등장을 하냐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결국은 뭡니까? 이동이 그쵸?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때 전환사체 330억을 찍어내면서 찍어내면서 어떻게 됐었죠? 스트롱니! 그쵸? 여기서 땡기기 전에 여기 전환사체 발행하고 충격을 줬죠. 지금 보시게 되면 전환사체 하락 그 다음 팍 줬죠. 잘 보세요. 지금 우리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시나리오 그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잘 봐요. 38회차에 3월 4일날 발행했던 HLB 전환사체 사람들 이제는 사람들이에요. 600억을 발행한 적이 있다고요. 사람의 명단을 볼까요? 자, 좀 어지럽겠지만 집중하십시오. JJS 자, 제이 김복덕이 김복덕 김복덕 자, 그러면 이런 걸 봐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네이버를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소룩수 나와 있어요. 근데 공통점을 볼게요. 결국 뭐냐면 정 대표에게 김복덕이는 경영권을 넘겨요. 자, 소룩수 자, 소룩수 전대표 김복덕 결국은 주식을 팝니다. 그리고 HLB로 돈을 입금합니다. 얼마 가진 사람이죠? 1500억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90억 들어왔어요. 나머지 1400억의 향방 그리고 지금 HLB와 소룩수의 공통점이 뭐예요? 임상 3상 하나는 간암치료제 리버세라믹 병용요법 치매약 FDA 소룩수 임상 3상 FDA 자, 김복덕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서 흘러나와서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돈을 근데 잘 보세요. 소룩수라는 기업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HLB와 소룩수의 주가 같아요. 8배 튀겼죠. 최소 못해도 8배 튀겼죠. 근데 지금 한 놈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결국은 일치되죠. HLB 생명과 빚을 늘린 거죠. 500억 자, 하나의 기업을 인수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HLB는 누굴 등장시키죠? 생명과까지 등장시켰어요. 그룹사에서 메인격이 누구예요? 자, 미리 말하자 말씀드리면 뚫어내었다. 뚫어내었다. HLB와 생명과학과 제약의 차트를 볼게요. 이거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HLB 생명과학 어때요? 연봉으로 볼게요. 모든 걸 뚫어내었다. 언제? 8월에 8월에 HLB 모든 걸 뚫어내었다. 유일하게 그룹사 중에서 그리고 HLB 제약을 발견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비만치료제 회사를 하나 인사합니다. 자, 지금 논의 중이에요. 자, HLB 제약 뚫어내었다. 그렇죠? 근데 그룹사 중에서 뚫어낸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 HLB 테라피틱스도 많이 올랐던데요?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뚫어내지 못하였다. 왜? 안구건조증 3상 얘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1조 2천원 이야기 나온 거고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인터넷 다시 들어가야 돼요. 집중하십시오. 자, HLB 제약 지금 카드를 안 쓴 회사예요. 비만 자, 이 시장을 보게 되면 2023년도에 HLB 제약 비만 당뇨용 장기 지속성 치료치료제 특허 비만치료형 장기주사제 지금 시장이 뭐에 화두가 돼있죠? HLB 제약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자, 비만치료제 한번 쳐볼게요. 어, 일라이 릴리 좋아요. 일라이 릴리 지금 시장은 비만치료제에 정확히 말하면 미쳐있어요. 그렇죠? 자, 전부 다 지금 이게 뭐가 나오겠어요? 일라이 릴리 일라이 릴리 일라이 릴리 자, 일라이 릴리 주가 봅시다. 국내 있는 종목들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일라이 릴리 노보노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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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어때요? 이해되세요? 국내 있는 업체 중에서 최근에 유상증자가 있었지만 제가 최저점에 말씀드렸던 부분 얼마나 많이 올랐죠? 빠졌다 치더라도 악재가 있더라도 오릅니다. 자, 이만큼 자, 하나의 기업을 인수합니다. 자, 이 소룩수처럼 그리고 HLB 바이오 스탯처럼 오를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이 종목 여러분들 자, 다만 영상은 오늘로 삭제할게요. 010-4822-8706입니다. 010-4822-8706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주세요. 영어로 H 또는 한글로 H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보내도록 할게요. 필요하다면 내일 라이브 긴급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손실 중인 분들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환경은 HLB의 우호적이다. 분명히 반등을 준다. 이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과 하나의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8배 오릅니다. 100%입니다. 자, 영상은 제가 조기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010-4822-8706 구독, 좋아요 버튼 반드시 누르시고 H H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